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에게 질문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챌린지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아홉 명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한 명 속에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감사라는 그러한 주제지만 그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다 초점을 먼저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돼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제자학교 끝내시고 몇 분이 간증한 것을 동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 보니 운이 좋아서 잘 지낸 줄 알았더니 공부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비슷한 고백을 제가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도 한 분을 성경 공부를 잘 시키고 나서 그분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생활이 더 넉넉하셨던 분이고요 비즈니스도 잘 되셨어요 그동안 바쁘셔서 신앙생활 못하다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믿음생활 하실 때에 제자 훈련을 끝냈어요 같이 그러고 나서 소감을 여쭤봤더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자신의 삶이 모든 게 다 잘 돼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디다가 감사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원에 공부를 했더니만 바로 하나님의 은호였구나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거는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열심히 땀 흘려서 여름에 그 땡벗에 가서 김을 메고 또 물을 퍼서 나르고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당연히 이렇게 수확을 얻은 건지 얻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렇다가 또 농사가 잘 안 되면 올해는 내가 운이 없었다 또 올해는 뭔가 재수가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땀 흘렸으니까 마땅히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맞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잘 안 되면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이 나빠서 누가 잘못해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실망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잘 되면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되면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되면 감격과 감사보다는 속상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서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은혜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죽음 앞에서 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되기 전에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세 단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 믿음은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감사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요? 기마 자세 기마 자세가 뭡니까?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쭉 내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 있죠 그러면 믿음의 기본 자세는 뭐냐? 바로 겸손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비주얼하게 생각을 한다면 범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을 때 그 서렌저,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 들어요 아니면 넙적 엎드리다가 팔을 쫙 펴는 이게 바로 서렌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의 자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렌저 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지금 이 나와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상황을 보고 쫓아와서 머릿속 소리를 집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내 문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손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 바로 여기가 믿음의 출발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 옛날에는 문둔병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문둔병이라는 말 안 쓰죠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한생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의 초기 증상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뜨거운 거 만져도 하나도 뜨겁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대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나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발가락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느낀다고 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딱 붙잡지 않으면 아야! 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들어가다가 커피 테이블에 꽝 붙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영혼의 감각이 사라졌다 이거 큰 문제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 이거 참 큰 문제라네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봐도 하나님의 임자가 느껴지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엎드리시면서 회계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롭게 출발되는 믿음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음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방탕과 욕심으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 큰 죄가 가운데 풍덩 빠진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자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가 없어지니까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없어지면서 영적인 치매가 오게 되고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그저 죄성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과 욕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제가 언젠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 습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뇌 안에는 큰 뇌, 작은 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중심에 기저핵이라는 게 있대요 기저핵 그 기저핵이 어떤 신경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숨쉬는 것이라든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똑같은 게 막 반복이 되면 똑같은 것도 생각하는 게 좀 피곤하니까 자기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습관은 기저핵이라는 데다 기저핵이라는 데다 갖다가 세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인, 뇌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습관,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그 기저핵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에서 어떤 분이 사고로 뇌를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 있었대요 집 주소도 모르고 지도 보면서 집이 어디냐고는 모른대요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찾아오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만나가지고 집이 어딥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냥 집은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은 못해요 그런데 몸이 그냥 그걸 따라서 집을 찾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거룩한 종이 흘리네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고 관계없이 우리 몸속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보면 샤핑 가야지 하다가 샤핑몰을 가다가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생각을 했다든가 그냥 멍하게 있다 보면 교회로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거룩한 습관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잠깐 놔가지고 샤핑센터에 갔다 그거 참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기저핵 속에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 뭐가 쌓여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사고가 멎어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습관 대대로 우리의 존재 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과 욕심과 쾌락을 향해서 흘러간다 그런 말씀이죠 이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뭘까 바로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존재 속에서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다는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떠날 때 많은 분들이 의식이 막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어떤 사고로 말하고 사고로 얘기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쌓여 있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에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 의식이 막 사라져가는 순간도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막 의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떨리는 마음 손으로 글을 하나 쓰시더라고요 말을 못하십니다 거의 숨을 헛떡고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글을 하나 쓰는데 그 글이 뭐냐 예수 내 구주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별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떠나기 싫다고 그러고 죽고 싶지 않다고 막 그래서 다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 살아있는 시간을 주신 것 거룩한 것을 더 담으라고 허락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깊은 존재 속에 거룩한 생각으로 잘 담으셔서 마지막 순간에 단풍이 아름다운 색깔이 드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드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이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러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느껴질 때에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면서 믿음의 성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단계는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은 겸손해서 시작이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작동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자리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해요 당시에 법이 성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 10명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격리되면서 살았다가 아마 한꺼번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온 것 같아요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오셔서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까이 가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들이 가다가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병이 치료됐는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그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먼저였습니까? 치료받아서 확인하고 그 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간 건가요? 아니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는가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천국에 가서 내 자리가 있는 것 보고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할 때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입으로 시인했을 때 의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살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내 속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며 변화의 삶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로 믿습니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 기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스 6장에서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겠고 번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히브리스 6장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약속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약속할 때 맹세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왜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해 주셨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체험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확실히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인호 목사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나 이거 붙들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뭔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으세요?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위한 말씀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삶의 나에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하면 요한봉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이 없는 구원받은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라는 약속에 와서는 붙으시고 지금부터 자신감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삶의 약속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어떤 분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라인인 줄 알았대요 라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점점점이 붙어서 한 선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굿네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행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하나의 퍼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날아갔을 때 그것이 퍼즐로 다 만들어지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셨군요 고백할 날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큰 그림을 유리는 한 가지의 조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면서도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의 파워 어떻게 믿음이 내 속에서 워킹하는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붙드시고 거기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단계는 바로 감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확인된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열 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이 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었고 무엇이 아홉 명의 행동을 그냥 가게 만들었을까 바로 정답은 믿음이죠 믿음 아홉 명은 믿음이 부족했고 그 한 명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 가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유대 지역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죄인이라고 제껴 놓은 사람 나병 환자이면서도 이방인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힘든데 또 이방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이중적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른 아홉 명은 유대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찝어서 말씀한 거 보면 그렇다면 이 아홉 명보다 훨씬 더 낮아진 사람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낮아진 만큼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처럼 이 이방인 나병 환자가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거기서 더 큰 은혜를 체험했고 거기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돌아온 이방인 감사한 이방인 아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열 명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리쳤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가져오겠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먼저 소리쳤을 것 같아요 똑같이 했겠어요 열 명이 자 지금부터 시작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소리를 막 치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덩달아서 막 겪겠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우리를 예수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크악 소리 지르고 옆에 나도요 나도요 우리도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장 큰 주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리더였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면서 제자장에게 가자고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갑시다 확인합시다 이 사람이 앞섰을 거예요 치유가 되고 제자장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아홉 명은 그러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참믿음을 가졌던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고요 열 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 냈습니다 예수님 열 명이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드러난 순간은 바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홉 명은 아마도 나병행이 낫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우연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가 신비로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또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그것이 낫어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식구들이 생각나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요 집으로 빨리 가야지 집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분으로만 이용한 사람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믿음도 약했고 그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기복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없이 자신의 필요한 것만을 채우는 그러한 기복신앙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홉 명은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 가장 최고의 선물 영생의 복을 이 한 사람이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자가 찬믿음을 가진 자여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찬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돌아오고 치유받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이 한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오는 그런 심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여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형식과 내용을 초월해서 기본적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1년 동안 나에게 삶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일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족과 친구를 주신 하나님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오 감사로 찬양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다